다음 팩트 체크 주세요. 뚜둔. 뚜둔. 마마무와 레드벨벳도시밤 블랙핑크 펌프의 난이도. 펌프? 이게 뭐죠? 펌프라는 오락기의 블랙핑크에 홈바야가 있더래요. 진짜요? 네. 알고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 때는 그거였군요. 웃기지 마라! 날 두고 가라! 디디안, 디디안. 디디안. 댄스 댄스 레벨이 있어요, 디디안. 일단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듬게임 선곡에 있어서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블랙핑크의 곡을 고른 건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보이는데? 신기해요. 이 펌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해보신 분들 있어요? 저희 홍대에 오락실 크게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다 같이 가서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도 무조건 리사는 할 것 같아요. 하죠. 리사를 해야 되죠. 반응이 워낙 좋아서. 일단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기계를. 기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기계 엄청? 저거 보세요. 대박! 저희 이 정도입니다. 지금 어떻게 가져와요? 이거 진짜 멋있다. 지금 길이가 굉장히 웅장한데요. 과연 마마무, 문별과 레드벨벳 슬기가 도전했던 붐바야를 고객 주인인 우리 블랙핑크가 과연 성공을 할지. 이런 리듬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갑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사는 두 번째 갑시다. 왜냐하면 리사는 왠지 성공할 것 같아요. 로제 갑니다, 로제. représente! 저거 한 명씩 갈게요. 파이팅! 나 못 할 것인데. 로제 간다! 못 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73Com 누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와,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와,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왔네요. 왔네요, 왔네요. 좋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자기 얼굴 나온다, 어떻게. 자기 얼굴 나올 때 잘하네요. 잘하네. 뭐야? 어려워. 이거 못해, 이건. 잘한다. 뭐하는 거 아니야? 어려워. 어려워해, 너무. 오케이. 점수 볼게요. 로제의 점수는? 대박이야, 나 힘들어. 힘들지? 힘들어. 리사의 도전. 리사는 한 번 본 춤은 다 외워버리는 안무. 뇌에서 한 번 스캔하면 약간 외워지고. 저희 팀에도 드디어 한 분야의 천재가 있습니다. 리사의 도전. 리사, 가자. 블랙핑크의 자존심. 다리 왜 저래? 안 했다, 안 했다. 얘 뭐 좀 이상한데? 왔는데, 얘? 다리 왜 저래? 안 했다, 안 했다. 얘 뭐 좀 이상한데? 왔는데, 얘? 다리가. 이게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상한데요? 왜 저래? 이상한데? 야, 왜? 리사야, 좀 이상하다. 파, 파, 파. 잘하는 것 같아. 리사야, 안 해 봤어요. 허웠어, 허웠어. 스탭이 왜 이래? 왜 저러지? 스탭이 이상해. 날아가네요, 위에서. 너무 좋아. 나오다. 잠깐만, 이제 끝날 걸, 노래가? 망했어. 리사, 핵망. 야, 이게. 버려. 자, 이거 리사, 리사. 몇 콤보 미스일까요? C 아니었지? 콤보 미스. 1, 2, 2, 3. 아, 어려워. 콤보 미스일. 아, 어려워. 콤보 미스일. 3, 2, 2. 우와. 리사는 스탭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엇박자, 엇박자.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하네요. 처음 하는 사람이 당황했어요. 아, 이번엔...